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2일 새벽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세계의 유일한 CPU와 GPU 모두 생산하는 AMD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는 세계의 유일한 CPU와 GPU를 모두 생산하는 AMD 주식 종목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해당 종목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우선 세계의 유일한 CPU와 GPU 모두 생산하는 AMD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선 AMD는 현재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특출난 기업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AMD는 Advanced Micro Deviced의 약자인데요. 창업자는 제리 샌더스, 잭 기포드 포함해서 총 8명이 공동 창업을 했고요. 본사는 미국 산타클라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 연도는 1969년 5월 1일이고요. 미국 캘리포니아 써니베일에서 창업을 했으며 현재 직원 수는 2020년 기준으로 12,600명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대표 제품은 그리고 브랜드는 라데온과 라이젠이 있는데요. 우선 라데온은 AMD가 자사 기술로 개발하는 GPU로 불리는 그래픽 처리 장치의 브랜드이고요. 라이젠은 AMD가 제조하는 컴퓨터 마이크로 프로세스 시리즈에 적용하는 브랜드 이름입니다. 즉 CPU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AMD를 가장 잘 설명하는 한마디로는 바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성능 CPU와 GPU 기술 두 가지를 모두 보유한 기업이라고 머릿속에 넣어두면 됩니다. 참고로 2009년부터 생산을 파운드리 회사에 맡기며 칩셋 개발 및 설계에만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AMD의 CPU와 GPU가 탑재된 통합 솔루션은 AI 및 고성능 컴퓨팅에 최적화되어 있고 최근에는 해당 기술력을 바탕으로 2021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엑사급 슈퍼컴퓨터를 공동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AMD에게 꼬리표 하나가 있는데요. 불과 수년 전만 해도 CPU 부문은 인텔에 이어 만년 이등이고, GPU 부문은 엔비디아에 이어 만년 이등으로 시달리는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바로 기회의 다른 말이라고 했던가요? AMD는 CEO를 엔지니어 출신의 대만계 미국인인 리사수로 교체하고, 기업의 체제를 완전 기존과는 다르게 하고 지속적으로 변화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AMD는 핵심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현재만을 봤을 때 CPU의 인텔이나 GPU의 엔비디아에 비해서 시장 점유율이 한참 못 미치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CPU 부문에서는 인텔의 버금가는 최대 경쟁자이고, GPU 부문 역시 엔비디아를 바짝 뒤쫓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시스템 반도체의 파운드리 생태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를 바짝 추격하는 것처럼요. 그럼 AMD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우선 매출비중은 CPU, GPU 판매가 AMD 전체 매출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30%는 기업 대상 전문 컴퓨팅 제품군이 차지하는 설계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럼 AMD가 역량을 미칠 산업을 알아볼까요? 하나, 메타버스 산업에 역량을 크게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클라우드 서버 플랫폼에 역량을 크게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요즘 핫이슈인 메타버스 산업의 성장과 관련된 게이밍 산업, 증강현실 등등에 사용할 고성능 CPU, GPU를 설계함으로써 메타버스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요즘 클라우드 서비스가 대세인데요. 아마존의 AWS, 마이크로소프트에저, 구글의 GCP와 같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버 플랫폼에 AMD가 생산하는 데이터 처리 반도체 칩 제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메타버스 시대에서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진 기업이 산업의 승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건립에 있어 어느 기업보다 큰 수혜 및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AMD를 재무적으로 바라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현재 148조원 이고요. 퍼가 37.59배입니다. 그리고 ROE가 66.27% 이고요. 현재 평가금액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12만원 정도 하는 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위에 같이 차트상으로 보면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우선 AMD는 미국 기업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다트 사이트에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게 단점이긴 하나 구글에서 검색하면 다 나오네요. 단지 손이 조금 많이 갈 뿐이죠. 그래서 저는 다트 대신 투자에서 유명한 사이트인 인베스팅 사이트를 한번 검색해 봅니다. 아무튼 미국 주식을 하려면 영어 공부가 좀 필요한데요. 요즘은 세계화 시대니까요. AMD의 파이낸셜 서머리를 보시면 반가웠고요. 하지만 구글에 번역 기능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선 잘 이해가 되게 번역된 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손익계산서입니다. 반드시 주식을 투자하실 때 꼭 봐야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에 영어로도 내용을 우리나라 말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6월 26일까지 26주 동안 AMD의 매출은 96% 증가한 73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우와 정말 경위적인 수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순이익은 3억 1,900만 달러에서 12억 7천만 달러로 증가했고요. 역시 이것도 경위적인 수치입니다. 아무튼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및 메타버스 시대에 정말로 기대가 되는 기업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인베스팅 닷컴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하나, AMD는 세계 유일한 CPU와 GPU 모두 생산하는 미국 기업입니다. 두 번째로 AMD의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148조원, 퍼가 37.5급에, ROE가 66.27%입니다. 현재 주가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12만원 정도 하는 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 셋! 주가의 연봉을 길게 보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요. 매출과 영업이 또한 증가하는 기업으로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넷! 4차 산업혁명 및 메타버스 시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은 반드시 관심있게 보고 공부해볼 기업 중에 하나인 것으로 확신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해당 종목을 제가 추천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각자의 투자 판단과 공부를 통해서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글과 영상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글과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를 남기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1 블로그와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